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뺄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릿수와 같은 소수의 뺄셈하고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뺄셈 두가지를 알아볼거에요. 우선 첫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자릿수와 같은 소수의 뺄셈인데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수의 뺄셈도 자연수의 뺄셈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만 맞춰서 계산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뺄셈을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0.37-0. 이렇게 소수점을 맞춰서 먼저 식을 써주는거에요. 1,4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 자연수의 뺄셈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빼기를 하시면 되요. 7-4는 3이죠. 3-1은 2죠. 자연수의 뺄셈하고 좀 다른게 소수의 뺄셈은 반드시 소호점이 같은 위치에 찍어줘야 됩니다. 정답에다가 같은 위치에 소호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맨 왼쪽은 우리 자연수의 뺄셈은 맨 왼쪽이 0이면 써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수는 반드시 여기 0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0.23 쓰면 안되고 0.23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두번째 문제는요. 자릿수와 같은데 이번에 받아내림이 있는 소수의 뺄셈이에요. 위에처럼 식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3.23 빼기 2.47 자연수의 뺄셈과 마찬가지로 뺄 수 없을 때는 앞자리에서 빌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3에서 7 뺄 수 없으니까 짝대기하고 1 쓰고 여기에다가는 10을 써줘야겠죠. 그렇죠. 이걸 빼고 더해도 되고 더한 다음에 빼도 되고 편안대로 하시면 되겠죠. 10에서 7 빼면 3. 3에서 3 더하면 6 이렇게 되는 것이고. 1에서 4를 또 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빌려와야 돼. 여기다가는 2 쓰고 여기에다가는 1. 그럼 11이 되는 거잖아요. 11에서 4 빼게 되면은 7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소호점 그 위치에다 똑같이 찍어주셔야 돼요. 왼쪽 빼니까 2 빼기는 0. 자 원래는 자연수 빼기 자연수 맨 왼쪽 0 쓰지 않지만 소수는 0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 써서 0.76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자릿수가 달라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뺄 수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다르더라도 우리 자릿수 같은 것처럼 소호점을 맞춰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식을 쓰게 되면 1.54 빼기 가끔 학생들 중에서 소호점 맞춰야 되는데 자릿수, 숫자 맞추는 경우 있어요. 0.3 쓰면 안 됩니다. 소호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0.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어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빼죠?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게 헷갈린다면 0을 써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4에서 0은 빼면 그냥 4죠. 그렇죠. 0을 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3 빼면 2가 되는 것이고요. 소호점 그 위치에 맞춰 또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0 빼면 0 빼면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4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뺄 수인데 받아내림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처럼 식을 먼저 써줄게요. 11.4 먼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72 10.72 이렇게 소수점을 먼저 맞춰서 식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위에 썼던 것처럼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0 쓰고서는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0에서 1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빌려야겠죠. 빌려오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10이 되는 거죠. 10에서 1을 빼면 8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에서 7 못 빼니까 빌려야겠죠.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13이 되는 거고요. 13에서 7 빼게 되면 6이고. 소수점 그대로 내리셔야 됩니다. 소수점 혹시 문제 다 푼 다음에 소수점 잘 찍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채점할 때 선생님이 채점할 때 소수점이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소수점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보니까 10 빼기 10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0이잖아요. 그럼 0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맨 왼쪽이 뺐을 때 0이면 소수의 경우에는 0을 써주셔야 된다. 0.68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